와나나~~ 와나나~~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내어주세요 예 벌써.. 벌써 끝냈어요? 쫀득 연애에요? 이거 컨텐츠 아니에요? 나도 할래! 나도 연애할래! 알았어 정답 괜찮은가요?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영대급 천무를 해줄거야 네 인생이 달라질거야 민수가 이렇게 가다가 저야 진짜 제가 짝을 찾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살 수 있지만 얘는 진짜 불가능해요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제 팬들 때문에 안하는거에요 아니 너를 만나 모든 여수들이 다 너에 대해서 상처를 조금씩 받거나 아 그것받습니다 쓰레기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단 한 명만 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한 명에게서 이 친구의 갱생 여재를 보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민수의 정상적인 연애 연습 시뮬레이션 비밀의 초호화 게스트가 있어요 데이트의 기본 소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데이트를 할 때 그 마음가짐은 평소에도 연애를 안 할 때도 친한 동생들이나 팬분들이 오셨을 때 밥을 사주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당연하게 해야 돼요 네? 팬분들이 오셨을 때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? 그 밥을 먹거나 할 때 잘 사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게 기본 소형인가요? 네! 오늘 헬퍼 모셔가지고 누군지 몰라요 아니 그렇잖아 오늘 핫방 타이밍이 너무 은별이 기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한번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언제 오냐? 어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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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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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스테이크 그 남자가 로맨틱하게 썰어주기 좋게 책 끝으로 하나 드릴게요 네 아 지금 오시기 전에 이 새끼 언제 오냐고 민수가 좀 기다리느라 좀 그럼 포칭을 민수의 말 맞다는 이 새끼로 하면 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무래도 배려심이 좀 있고 자기 친구들 이런 사람들 잘 챙겨주고 그러면은 밥 평소에 안 사주는 걸로 유명한데 혹시 맞나요? 저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자기 동생들이나 팬들을 위해서 밥을 많이 사줄 의향이 있다 그럼요 기회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가지고 네 기회가 없어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가이드를 여러 가지 짰는데 네 우리 미미짱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한 커플을 제가 섭외를 또 해놨어요 그래서 그 커플들이 오늘 또 데이트에 도움을 주실 건데 그 커플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보고 따라와 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식전빵 좀 드세요 빵 좋아하세요? 별로 안좋아 저도 건포도 좋아하세요? 올리브에요 아 올리브인가요? 올리브인가요? 안녕하세요 우와 시집아 민수가 총만남의 김을 세계에서 해본 적 처음 봤어요 아니 열심히 하려고 저 올리브는 싫어하시나요? 네 아 제가 올리브를 좋아해서 올리브만 빼 먹겠습니다 아 네 뭐야? 내가 올리브 좋아해서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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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너가 올리브 좋아해서 처음 알았어 아 몰랐어? 아 나 올리브 좋아해 아 그러네 오늘도 약간 옷차림도 올리브 비슷하네 음 아 근데 진짜 민수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병신이에요 중간에 이 콘텐츠 중 하나를 뭔가 눈치챌 줄 알았는데 제가 끝까지 눈치를 못 챘던게 진짜 이게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 꼭 봐야돼 니가 얼마나 니가 얼마나 병신같은지 어 음식이 좀 나오기 전까지 했는데 보통 데이트를 하실 때 우리 미미짱은 고기를 썰어주시는 편인가요? 아니면은 니가 더 썰어줘 라고 하시는 편인가요? 전 잘 맞추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? 제가 약간 미미짱 빙해서 하면은 앞에 은별에게 있을 경우에 은별아 이거 좀 잘라줘 오빠 힘이 약하잖아 근데 이거 니가 사는거지? 드릴 드릴 줬는데 은별이가 진짜 샀잖아요 그 그래서 비싼 스테이크를 좀 시키긴 했습니다 사주시는거죠 요거는 아 네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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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드시고싶은거 다 드세요 저보고 더 드실래요? 아니요 아니요 아 예예 그럼 두분은 빵 안 드세요? 뭐 샐러드라도 좀 덜어드려야 되는거 아닌가? 아닌가? 아니요 제가 하네요 아예 통합이 좋아하세요? 네 네 자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러면은 잠깐 좀 썰어주시고 계시겠어요? 본인이 너무 눈치가 없는 느낌이라 약간 조치를 취할테니까 네 작게 드시나요? 아무튼 그러면은 미미짱은 만약에 팬분들이든 동생들이든 음식을 사질 양이 있다는 것이죠? 사랑하는 팬분들이 있으면 어 원래 그러잖아 알잖아 사십입장 아니야 자기야? 아니야 사십입장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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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알았잖아 자기야는 뭐야 어 자기야 어 팬분들이신가봐요 네? 어 여기가 맞잖아 뭘 차리고 계시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? 아니 넵납장이라고? 아 나 지금 꼽고는거 아니지? 아니 음식 사주신다는 말 맞나요? 어떻게 저희 오늘 만난지 하루 된 기념물 비싸먹고 있는데 저희 어제 클라우즈 만났거든요 민수야 어 여기 팬분들이 음식을 시키는데 좀 소소하게 시키신 것 같은데 음식값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못 내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할 생각이야? 아 부담이 되면 배워야 돼 이제 아 나 틀어지지마 나 틀어지지마 죄송합니다 아 아 잠깐 화장실 좀 가요 아 계산하러 가시는구나 이 테이블 그냥 저희 가시고 화장실 가세요 계산하면서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유일한 테이블 두 개 있잖아요 둘 다 이쪽에서 좀 계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제로쿨러 하나만 가능하실까요? 아 네 네 제로쿨러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아니 뭐 대체 뭘 뭘 뭘 이걸로 결제 결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아 많이 나오셨네 네 15만원 네 야 너무 퍼플이 이뻐서 천천히 예 오 펜들이 있으면은 15만원을 결제를 그냥 네 네 πεera 그래요? 네 아 근데 보통 음식은 콕 λ 애필달 ancr тысяч 아아 아니죠 기장님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어디 항공사인가요? 대한항공 아케 대한항공 비행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제 편 가서 해본적이였어 제 편 가서 한 번 안 했는데 빨리 가세요 힝힝힝힝힝 아 너무 웃다 너무 웃겨 어? 팬들 아끼거든요 혹시 다름이 아니라 탑승을 먹기 약간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? 빨리 감상하셨을 때 아휴 끊었는데 어려워 힘들지 않았다 근데 궁금한 게 다른 사람 있어도 먹여줄 수 있나요? 주꾸네 주꾸네 당신 마음속 항공사에서 운행 시작합니다 어머 수음 우이임 죄송한데.. 나.. 내가 이리 놔! 아 그러면은 미도님! 정말 죄송하지만 어쨌든 제 채널에 나온 이상 주쿵주쿵부터 좀.. 주쿵 주쿵! 당신의 마음부터 항상 이제 출근합니다! 뭐야? 이거 하고 기뻐서 이거 해야 돼! 해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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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저희 이제 이동하시죠! 네! 네! 걷지마! 걷지마! 발 아프네! 민수야! 제가 포스트 클래스 좌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이리 오시죠! 싫으신가요? 아! 싫으면 안해도 돼! 안해도 돼! 진짜로! 너무 서있어서 못하겠네요! 아! 너무 높군요! 좌석이! 저거 틀면은 좀 이렇게 굽혀가지고.. 오 Fau,,, 예의나 노래 좀 너 impression Picture 능류 말을 안 하시니까 okey 오케이, 오케이 오랜 알겠습니다 네... 자... 여기가 바로 삼교ATTNING lit 네 여기가 돼 오! 오! 오!